시작해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계니처 무릎! 안녕하세요! 시계니처입니다! 너무 좋다! 멋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기소개 취소할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계니처 샘미입니다! 오늘 신나게 놀았어요! 안녕하세요! 시계니처 샘디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시계니처 콜롱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시계니처 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계니처 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계니처 토이입니다! 반가워요!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뭐지? 작년에 8월에 나왔나? 그쵸? 맞아요! 8월에 나온 안녕인사이란 노래인데 어떠셨어요? 오늘 분위기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먹으면서 하는 행사는 저 처음 봐요! 맞아요! 우와! 술도 같이! 그러니까요! 주점하고 있는 건가? 맞죠?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세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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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맞아! 날씨도 선선해지고 진짜 요즘 좋은 날씨잖아요! 그쵸? 네! 여행길 바득 업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요! 완전 더 야장의 날씨죠! 그쵸? 나 지대로다! 지대로예요!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뒤에도 계시는군요! 뒤에도 반나로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 즐기는 분들! 와! 나 주점 분들도 계시네요! 안녕! 주점 분들! 뭐죠? 우선 다 캄스인데? 미캄? 네! 국토 대장정 완주했던 사실? 난 내학실돌 국토 대장정 완주했다는 사실! 나 실실 안 켜고 보다! 안녕하세요! 어! 그거 알아! 내학실돌 국집가를 단거! 잘한다! 네! 그거 알아! 어! 저기서 계시네요! 모여봐요! 군복에서! 어머! 너무 귀엽게 이름을 잘 지으신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키포스의 라이프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가라고요? 갈까요? 진짜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테이블에 합석을 하러 가겠습니다! 오! 뭐야! 오! 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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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러분은 안전 조심하셔야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조심하기! 그럼 다음 노래 우리 뭐 해볼까요? 맞습니다! 다음 노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노래는 저희 데뷔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학번이에요! 데뷔가 20년도로! 맞아요! 20학번! 20학번! 20학번이에요! 20학번인 사람 있으시죠? 오! 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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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분위기가 완전 신나잖아요! 그럴 때 딱 듣기 좋은 눈눈하나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즐기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눈눈하나 신나게 놀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아요! 놀아볼까요? 예! 알아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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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뜨거운 열기 덕분에 저희도 신나게 잘 즐겼습니다! 맞아요! 제가 무대 올라오기 전에 일부러 약간 호응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니얼에 한숨만 깨고 왔거든요 너무 재밌게 다들 호응을 잘해주셔서 진짜 하면서 힘이 더욱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교 최고! 대학교 최고! 그리고 제가 사실 원사촌이 여기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메가 쪽에 원사촌이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오늘 너무 신기했어요 시계촌 이거 맞냐고 이렇게 할머니 통해서 들었는데 아 진짜요? 잘하고 진짜요! 아니죠! 아니죠! 진짜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근데 너무 여기 NG에요! NG! 아이패드로 열심히 우리!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풍선도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어디서 만들 수 있죠? 어? 어? 저 꽃도 너무 귀엽다고! 어! 예쁘다! 우와! 귀여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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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러분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 어색 더 웃어도 될까요? 맞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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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서 그래! 여기가 너무 웃기잖아요! 여기! 맞아요! 벗기서 사진으로 찍을 거예요! 좋아요! 다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포즈는 어떤 걸로 할까요? 포즈! 조선대학교 포즈 있나요? 조선대학교 포즈 추천 받습니다! 어? C? 어? C가? C? 이건 뭐예요? 3이 뭐예요? 뭐죠? 3? 뭐 해야 되죠? 조선 피스인 거예요 C인 거 같은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C인 거요? 이렇게 C로 하세요? 아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뭐죠? 이거는 뭐예요? 아! 진짜 대학교고 체육대학교에 대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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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그러면 한번 맘에 드는 걸로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찍고 C 하나 찍을까요? 이거 또 하고 두 개 이거 찍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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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 조선대학교 C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마지막 불이 꽈들붙었으니까 둘이 마주보고 찍을까요? 우리 둘 좋아요 좋아요 나도 오늘은 조선대학교 학습 오늘만큼 저희도 1회 하트 어머 하트하고 있었어요? 어머 너무 귀여워 감사해요 하나 둘 셋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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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하나요? 스물하나요? 스물살 스무살도 있고 스물살 스물두살 스물두살 스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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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보다 다 어리세요 지금 다 어리세요 저 서른 적이 계신데요 서른이요? 우와 몇 학번이세요? 몇 학번이세요? 일구 일곱번 일곱 저랑 동기네요 동기네요 저도 일곱번이요 근데 일 학번이에요 저 아직 일 학번이요 일 학번이요 네 학번이요 대박이야 좋은데요?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아니죠 이때까지 딱 기다려가지고 24년도 시그니처를 만날 수 있는게 얼마나 흥행하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완전 운명이다 그치? 아 짱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노래는 뭘까요? 다음 노래는 뭘까요? 다음 다음 노래는 I like I like 이라는 아주 귀여운 곡인데요 이거 우와 여러분 이 노래도 같이 즐겨주세요 네 이볼까요 바로 파이팅하고 할까요? 아 좋아요 저희 파이팅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Let's move! 시그니! 한번 다같이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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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트 분들도 많이 와계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번 구호 신나게 해볼까요? 신나게 춰야되요 알겠죠? 아직 기운 넘치게 뒷자리도 다 해야되요 제가 볼거에요 지금이나 뒤에 뒤에 감시 할겁니다 옆에도 계시네 어? 감시할게요 옆에도 여러분 한번 즐겁게 즐겨봅시다 Let's go 시간에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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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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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도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최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안 알려주셨는데 열심히 해주세요 맞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오늘 자기 전에 일기장에 써놓을거에요 왜요? 최고라고 최고 최고 여러분 근데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이거 중간고사 아니에요? 맞죠? 오케이 아 개그니언 한지 얼마 안됐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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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됐나? 중간고사 이제 다음날 그쵸? 아 맞대요 다음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오늘 공부를 받은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시네요 여러분 예에이 어 그러면 저희만 혹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리 체크해도 되나요? 오 좋아요 Sixteen 먼저 1학년 소리 체크 오오오 져루 맞을데? 디에이가 너무 부담이 깨질 것 같아 4학년부터 했어야 됐나? 아 그럴까? 4학년 좀 힘들었을텐데 아무튼 2학년 소리 체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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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서 1.100원 하셨어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3학년 소리질러 좀 정자는 소리였어요 정상식해요 마지막 4학년 소리질러 옆에 계신가 역시 4학년의 힘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조금만 있으면 4학년이면 졸업한 학년? 5학년 있나요? 5학년 소리질러 5학년 소리질러 5학년은 대졸학기에 들으시네요 그리고 2.4학번 있나요? 2.4학번 1학년이죠 여러분 저도 올해 2.4학번이거든요 소리질러 근데 테이프를 해 세로가 엄청나게 맞아요 테이프를 해 1병 마신 사람 소리질러 1병 마시니까 소리를 안질러 2병 2병부터 흥이 나기 시작했어 3병 병수는 숫자가 느니까 점점 함성이 커지네요 그렇다면 4병 그렇다면 4병 맞다 믿을 수 없어 무슨 짓을 하신거지? 어? 그러면 내가 4병 이상이다 어? 내가 제일 많이 마셨다 나 너한테 궁금한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잔도 안 마셨다 혹은 빵병 아 좋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안 빼서 아니 한 잔도 안 드시고 이렇게 즐기시는 분 진짜 진정한 고수신데요 맞아요 진짜 진정한 고수신데요 최고 최고 맨 앞자리에도 계세요 우와 너무 많이 마시면 다음날 힘드니까 적당히 잘 적당히 근데 또 이번달 마셔야되는거 맞아 맞아 이러면 또 신나게 놀고 맞아요 또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마음껏 인재님껏 신나게 즐겁게 노시고 가세요 알겠죠? 예 월요일부터 이렇게 활기 가득하고 너무 에너지 넘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번 한주를 굉장히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네 저희보다 다음 노래가 근데 끝이에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 나니 안 돼 그렇지만 다음 무대는 저희보다 더 멋진 무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선배님이 유나 선배님 무대로 와 진짜 장난 아니니까요 끝까지 아주 신나게 즐겨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네 선배님은 그거 많이 해주시고 알겠죠? 네 네 저희는 마지막 노래를 끝으로 뮤지션 드릴게요 알겠죠 과연 마지막일까? 근데 여러분들 좀 잘 놀아주셔가지고 다시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일단은 마지막인 걸로 일단은 오늘 소개 한번 해줄까요?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무대는 저희가 이번 무대 최근에 컴백했던 파이팅곡 붕덕 이라는 노래인데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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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알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여름에 나온 노래만큼 정말 정말 신나고 재밌는 곡이거든요 마지막 무대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할까요? 그래요 안 까먹었죠? 까먹었어요? 까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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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시구만 건방지방 무대까지 파이팅 볼까요? 레츠 바이팅 스테인드 차차차 응 오! 어허 어어 최고 최고 어디? 유기 뭐 할지? 마지막 안으로 앵컬이 나와버렸네 맞어 그러면 해야지 나 이거 하라 deed 할 수가 없는데 왜 할지 잘해 네 저희는 예의 있는 아이돌이니까 에코를 외쳐주실 때 에코를 해야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아시안 노래 있으신가요? 했으면 좋겠는 노래 오로라를 저희가 오로라를 봤어요 오로라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저희가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드러내린 곡은 오로라라는 곡인데요 이것도 마지막님한테 더 신나게 즐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노래 조금 알려드릴테니까 한다면 여러분도 거기서 따라 부르실래요? 어때요? 다 재밌겠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디냐면 엄청 쉬워요 다섯 글자밖에 안돼요 우리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시원은 눈을 땀 하면 오로라로라 오로라로라 좀 기다렸다가 오로라로라 오로라로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함께 즐기실 수 있어요 어때요? 좋죠? 저희가 원곡처럼 불러드릴게요 최대한 원곡처럼 불러보겠습니다 셋 넷 시원은 눈을 땀 오로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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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로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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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야 한 번 저도 믿어볼게요 알았죠? 같이 즐기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공부를 제대로 안해봐가지고 죽어요 아 어 공부 엄청 힘들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잠을 잘 자고 그래도 건강 챙겨가면서 해야 돼요 알죠? 저희도 아직 어리지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멋진 어른이 되셔가지고 또 사회에서 만납시다 어때요? 자 저희도 열심히 해서 더 멋진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때요?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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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아닌가요? 오 저희 사회에서 만나지 맙시다 좋은 의미로 만나요 좋은 의미로 만납시다 좋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짱! 짱!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네 시일자였습니다 안녕 안녕 촬영기자1금